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또 되려나?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약간 1부, 2부 같잖아 여러분들 그쵸? 저도 어이없어요 저도 저도 당황스럽고 이걸 뭐 어떻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더워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난리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자 여러분들 제이홉 생일 축하 라이브 2부에 오신 거를 정말 환영합니다 사실 이제 플랫폼들이 이게 버텨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사실 뭐 아니 좀 이야기를 너무 못한 거 같아가지고 그래도 2부에는 또 이렇게 또 브이앱으로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뭐 사실 매번 느끼지만 이렇게 저 항상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렇게 4부 진입? 아니 이렇게 진짜 너무 큰 사랑을 받을... 받는 이런 생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난 전생에 뭘 했길래 이런 사랑을 받을까? 아니 또 사랑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또 또 이제 그거 하는데 이번에 또 팬분들이 또 막 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많은 또 이렇게 뭔가 기부도 해 주시고 다 기사 봤어요 광고부터 시작해서 사실 뭔가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좋은 이런 좋은 일들 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저에게 좋은 선물들을 해 주시고 세상에 좋은 선물들을 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렇죠 고마워 고마워요 퍼플하트 아니 진짜 너무 너무 고마운 일이죠 진짜 고마워 뭐 사실 지금 막 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뭐 사실 막 떠오르지는 않지만 우... 우... 전혀 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기쁜 날에는 뭐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기쁜 날에 웃어야죠 여튼 제가 뭔가 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저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고 또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기분을 뭐라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쌩얼이에요? 네 쌩얼입니다 사실 이 시간에 메이크업을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이걸 본다면 I puff for you라고 해요 I puff for you I puff for you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하고 지내고 있어요? 진짜 요즘 그냥 올해 가장 행복했던 일? 올해는 사실 뭐 올해가 1월에 진짜 근데 생각해보니까 1월에 뭐 했지? 난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쵸? 여러분들 캘린더가 안 뜨네 뭐라고? 야 근데 이거 여러분들 화질이 너무 좋다 어우 씨 우리 노래지야? 뭔가 이게 이쁘게 나오지 않아요? 뭐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이런 것도 돼요 여러분들 석... 석진이 형 인사... 아까 카톡 오긴 했... 뭐냐 그거 오긴 했었는데 아니 지금 시간대가 늦어서 지금 저 너무 너무 아까 너무 너무 방방 뛰었나 봐요 올해 이루고 싶은 일이요 근데 사실 딱 떠오르는 게 있기는 해요 팀적으로는 사실 여러분들 다들 우리 3월에 또 그래미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좀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일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긴 했죠 호흡 온 더 스트리트 너무 그려요 그러니까 나 요즘 제가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중학교 첫 때부터 저 초등학교 말 때부터 춤을 췄다 보니까 사실 몇 십 년을 이제 춤을 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게 몸을 안 움직이고 땀을 안 내면 약간 이게 오히려 몸이 더 아프더라고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차라리 만약에 운동할 그게 뭔가 마음이 안 생기면 차라리 춤이라도 춰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호흡 온 더 스트리트 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뭐 프리스타일을 좀 많이 안 한지도 됐고 좀 기회가 된다면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조만간 올게요 여러분들 그냥... 그냥... 그냥 이거 켜고 춤 맞출게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요? 요즘 뭐... 요즘은 내가 뭘 듣지? 이런 거는 위켄드 노래를 듣죠? 맞아요 얼마 전에 슈퍼볼 무대 봤는데 진짜 너무, 너무 멋있더라고요 꿈의 무대, 꿈의 무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어요? 그 무대? 와, 진짜 장난 아니지 테니스 어땠어요? 테니스 사실 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많은 걸 이야기를 해 주실 수는 없는데 봐보세요 여러분들 왜 동메달인지 오빠 알아요? 아니 덕분에 많은 힘이 됐어요 덕분에 많은 힘이 됐어요 저도요? 요즘 관심사요? 요즘 관심사? 그러게 요즘 관심사가 뭘까 나는? 저는 요즘 요즘 아기자기한 소품 모으는 거? 아니면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그런 거 좀 자주 관심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사보기도 하고 귀여운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옷을 안 산 지가 좀 됐긴 했는데 옷은 늘 관심이 있죠 사실 이게 뭔가 예전에도 한 이야기지만 뭔가 나에게 맞는 그리고 나에게 뭔가 딱 어울리는 옷을 입었을 때 그 희열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디를 나갈 때나 출근할 때 많이 그 사복 차림에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제 뭐 막 이렇게 대충 뭘 입고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막 어마어마하게 꾸미지는 않는데 그런 게 좀 있죠 사실 오늘 라이브는 이제 좀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 12시 30분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요즘 뭐하고 지내셨어요? 9분 동안 알차게 해 최대한 알차게 해볼게 온라인으로 포옹하자 일루와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언제나 마음 주고 있는데 글 쓰고 그림 그려요 진짜 선재주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너무 큰 리스펙이 있어요 생일 선물을 처음으로 준 멤버 생일 선물을 처음으로 준 멤버 뭐 사실 요즘은 멤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막 옛날 마치 막 이렇게 뭔가 준비는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너무 오래 봐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연락 그리고 한 번의 문자가 오히려 더 큰 선물인 것 같고 그렇게 뭐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사실 어쨌거나 이 선물에서 또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멤버들의 생일 선물을 좀 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진짜 맨 처음 받았던 선물이 뭐지? 멤버들한테? 뭘까? 뭐였죠? 뭐 막 이런 거 보통 방탄밤에 다 공개해야 되지 않나? 뭐라고요? 왼쪽은 다 버려주고 왼쪽? 일단은 뭐 봐야 돼 이제 한 24분 5분 있다가 라이브는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믹스테잇을 낸 지 거의 뭐 3년 됐나요? 3월 2일 날 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제발 위버스 들어와요? 위버스 웨어? 뭐 할 말 있어요? 아니 근데 또 이제 해외 팬분들이 사실 한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거 메시지를 다 이렇게 직접 쓰시더라고요 보면 진짜 좀 많이 감동이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렇게 좀 더 확인할 geliyor 일단 제가 정보いて 이렇게 이런 거 하여튼 근데 나 지금 위보스로 사진 같은 거 보는데 되게 바보같이 생겼네 큰일 났다 큰일 났네 나 왜 이렇게 서 있는 거 왜 이렇게 바보같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오늘 행복하게 보낼 자신 있어요? 네 행복하게 보낼 자신 있고 뭐 사실 옛날에는 막 생일이 막 그렇게 물론 이제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생일이 한 게 막 그렇게 요즘 큰 감흥은 없었는데 옛날에는 데뷔를 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에요 매사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내 인생 오토 바이그 매사 간사하며 살자 언제 이런 사랑이 내가 언제 이런 사랑을 받겠니 항상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고 라이브는 이제 슬슬 꺼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사실 오늘 너무 졸려요 제가 좀 들어가서 좀 들어가서 좀 자야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해외 팬 여러분들은 뭐 시차가 되게 다를 수도 있지만 또 한국 팬 여러분들은 또 지금 12시 반이면 되게 늦은 시간이에요 지금 분명히 뭐 분명히 어떤 친구들은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뭐 큰 화면 모니터를 켜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다양할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라이브가 계속 끊겨서 왔다 갔다 해서 액자는 누가 제안했냐고요? 멤버들이 야 이거 진짜 기념인데 맞춰야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해서 근데 사실 어떻게 빌보드 1위를 라이브는 진짜 오랜만에 왔지만 형식상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항상 자주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많이 대면을 할 수 없는 시대다 보니까 또 이렇게나마 좀 이 뇌상으로 뭔가 여러분들께 얼굴 그리고 모습 이런 데 모습들을 좀 많이 비춰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뭐든 사실 여러분들 이 실천이란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여러분들만 원하신다면 저는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자 29분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이 브이앱 라이브로는 20분째 흘러가고 있고 아까, 아까 또 너튜브로는 또 네? 유튜브로는 또 한 30분 정도 했죠, 그렇죠? 좋은 수면과 달콤한 꿀 하니 소업 영상은 언제 올리실까요? 윤기 형 윤기 형 그래도 열심히 좀 재활하면서 되게 많이 회복하고 있던데 나중에 윤기 형이랑 같이 한번 해봐야겠다 습관 고쳐줄 수 있는 한마디 해줘요 습관이 뭔데요? 습관 고쳐라잉 자 여러분들 30분입니다 아 일단은 너무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또 이 라이브를 위해서 또 되게 또 보증해 주신 우리 세프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가장 감사드리는 거는 사실 우리 또 시청해 주시고 있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누나 그리고 우리 미키까지 사실 미키가 요즘 너무 아파 미키가 지금 좀 많이 아파요 이게 참 어디가 어디가 아프니까 한 번에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더 힘들대지만 빨리 우리 미키가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퍼플 하트 날립시다 하트 날려요 날려요 플리즈 퍼플 하트 퍼플 러브 고마워요 바이바이 러브 유 아미 땡큐 안녕 자 이거를 이제 꺼야 되는데요 자 오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종료를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되게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아쉽긴 하네요 바이바이 그걸 또 꺼야죠 여러분 잘 자고 해피 오비데이 바이바이 종료 보 먹어보爸 아미 바이바이